네 감사합니다 우리 소개받은 잘생긴 목사 이승호 목사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교회력에 따르면 지금 어떤 절기냐면 다들 아시겠지만 사순절입니다 여러분이 주부에 보면 저희가 항상 교회력을 표시를 하거든요 그럼 여기 보면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사순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종료주일 종료나무까지가 쫙 변했다고 해서 이 종료주일 그 주간을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하는데 이 고난주간 전 40일을 묵상을 하는 겁니다 40일 그래서 사순이라는 뜻이 넉사자에 열순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40일을 뜻하는 뜻입니다 사순절이 그럼 이 40일 동안 무엇을 묵상하냐면 무엇을 묵상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겁니다 아 우리 권사님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지원이가 없으니까 나도 우리가 웃음이 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감사를 묵상하고요 또 하나는 무엇을 묵상하냐면 우리를 초대해 주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묵상을 하는 겁니다 나 역시 예수님과 같이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에 대한 묵상을 하는 겁니다 제가 몇 주 전이었던 것 같은데 한 2주 전인가 3주 전에 수유예배 때 이런 걸 하나 띄웠어요 뭘 했냐면 미국의 샴페인 어바나 장로교회라는 곳에 갔을 때 일리노이 대학 안에 있는 큰 한인교회였는데 거기에서 만난 중국에서 오랫동안 성교하신 성교사님께서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성교사님의 둘이 이렇게 앉았었는데 성교사님이 웃으시면서 본인이 한국에서는 공무원을 하시다가 은혜 받고 신학을 하시고 중국에 가서 평생을 성교를 하셨어요 나이가 연세가 좀 지극히 드셨었는데 지금 중국 정부가 성교하는 사람들 다 내쫓다 보니 이분도 나와서 미국에 지금 있는 상태에서 만났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 하십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면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미국에서 만난 성교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처음에 기독교인이 되면 예수가 죽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이 생기면 그때는 내가 죽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와닿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음 기독교인이 됐을 땐 성경 말씀처럼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죠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이 죽는 게 아니라 누가 죽어야 되는 거냐면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송목사님하고 얘기했더니 송목사님이 하나 더 나가야 저라는데 아마 그게 이거지 않을까 해서 화면 다시 띄워주시면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2장 20절의 사도바올의 고백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소리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삶을 사는 게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묵상하는 시간이 뭡니까? 그러면 그 시간이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라는 질문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함께 부활할 겁니다 라고 하는 구원을 믿음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삶을 동일하게 걸어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 믿는 자에게 주어진 삶이고요 그것을 묵상하고 깨닫는 것이 사순절 기간 동안의 묵상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의 시작은 뭘로 시작하냐면 재수율이라고 해서 나무나 이거를 태운 그 재를 물에 희석해서 이렇게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긋거나 손에 닿음으로써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죄인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고요 나 또한 죄인이지만 내가 그 일을 감히 가기에는 부끄러운 존재지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들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세상에는 우연이 없으니까 제가 목요일날이었어요 목요일날 통일과 나눔이라고 하는 재단에서 하는 세미나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그 세미나에 참석했던 발표하시는 분 중에 한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이 섬기는 교회에 탈북하신 분들도 꽤 계셨는데 그 중에 연세가 지극한 권사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 권사님께서 연세가 좀 있으시죠 그리고 자녀들은 북한에 있었고 그런데 이 권사님께서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아들이 아프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북한에 있는 아들이 병에 걸려서 아프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들 위해서 온 교인들이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북한은 아시겠지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니까 그런데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딸로부터 그러니까 아들의 동생인 거죠 딸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어떤 연락을 받았냐면 여러분이 추측하시는 것처럼 아들이 죽었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엄마 된 입장에서 마음이 아프죠 갈 수도 없고 또 임종을 엄마 입장에서 옆에서 지켜보지 못하고 그런데 그 엄마의 권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교회에서 무엇을 했냐면 그러면 우리가 함께 장례를 이곳에서 치러줍시다 그래서 죽은 권사님의 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함께 장례를 치르고 부주를 받았어요 그리고 받은 돈은 어떻게 했겠어요 그 돈을 다해서 북한에 보냈습니다 딸한테 보냈어요 그리고 딸한테 뭐라고 엄마가 이야기하냐면 교회에서 보냈어라고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렇게 말했다가 괜히 딸도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엄마가 이 남조선 땅, 남한 땅, 한국 땅에 와서 기업에 들어갔는데 우리 기업관리소에 있는 대표님하고 직원들이 너 오빠를 위해서 내 아들을 위해서 함께 장례를 치르고 부주한 거야 라고 해서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치신 먹은 엄마가 무슨 기업관리소에 가서 일을 하겠습니까 기업에서 일을 하겠습니까 딸은 알죠 그게 교회고 엄마가 다니는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 우리 오빠를 위해서 함께 장례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헌금을 보냈구나 라는 걸 알겠죠 그런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통일은 하나가 되는 건 이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탈봉민 권사님의 아들의 죽음이 그냥 권사님의 아들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해야 될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함께 장례를 치르고 부주를 거쳐서 헌금을 보낼 때 그들 또한 예수님의 사랑이 아 그곳에서 우리 오빠를 위해서도 정말 기도하는구나 함께 하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복음통일이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할 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중국에 있는 성도님들 아픈 분들을 위해서 함께 헌금을 하고 모은다라는 건 단순히 돈을 내는 게 아니라 함께 가족이 되고 복음으로 통일이 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뤄간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이 좀 목요일날 들었던 이야기가 많이 떠올랐어요 아마 제가 100% 정확하게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 들었던 얘기를 통해 오늘 말씀을 좀 더 깊게 묵상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2024년 표현은 앞에 있는 것처럼 부르심대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마 전반기에 부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깨닫는 시간을 좀 가질 텐데 오늘은 성령께서 예수님을 부르십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부르시는데 어디로 부르시냐면 광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광야로 부르신 예수님의 삶은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납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4장 바로 전해보면 마태복음 3장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가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문이 열리고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임하십니다 근데 그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실 때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가 기뻐하는 자, 내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라고 하는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한 삶을 시작을 하십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늘에 빛이 열리고 하늘에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데 하늘의 우레와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기적과 같은 현상인데 그 기적과 같은 은혜의 시간 바로 뒤에는 어떤 시간이냐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어딜 가냐면 광야로 가십니다 근데 이 모습이 제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 딱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체험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신 많은 분들 저희가 이제 전에 섬기던 교회는 뜨라스디아스라고 하는 TD를 하는데 그 TD 내용은 다 비밀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저희가 세족식을 하면 많은 분들이 울면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라고 은혜의 감격시간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은혜의 영광스러운 시간이 있고 난 뒤 바로 한 장만 넘어가면 어떤 거냐면 광야로 갑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갑니다 근데 그 광야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던 인정을 하지 않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광야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하수경 집사님이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좋을 때만 있습니까? 안 좋은 날도 있고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때로는 내가 필요한데 필요한 것이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삶은 마치 광야와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은혜를 받고 예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그 기쁨과 감격을 누렸지만 우리의 삶은 성령이 이끄셔서 어디로 가냐면 광야와 같은 세상으로 갑니다 결코 아름다운 유토피아와 같은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송희원 목사님께서 설계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이 유토피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환상입니다 우리의 삶은 광야와 같은 삶입니다 그 광야와 같은 삶으로 성령이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가 시험을 하냐면 마귀가 시험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내가 세례를 받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경험하였고요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했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마귀가 시험합니까? 라는 게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인생은 그런 인생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강하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냥 두 손 놓고 계신 분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 삶에 개입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개입한 우리의 인생은 어떤 삶이냐면 광야와 같은 삶입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성령이 함께하면 천국이 되고 성령이 함께하면 광야가 아니라 풍성한 삶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성령이 이끄셨는데 어떻게 마귀가 시험을 합니까?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령이 강하게 이끌으셔서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간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장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알기 전까지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삶이냐면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줄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런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살아갔는데 어떻게 내 인생은 맨날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은지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송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얘기합니다 우리 딸을 국제학교 다녀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지만 왜 이렇게 돈은 많이 들어가는지 대출받아서 아이들 고육하기 위해서 돈을 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열심히 살고 믿음 생활도 잘하고 뭔가 하지만 왜 이렇게 결핍들이 많은지 자녀들은 아프고 돈은 부족하고 내 마음엔 항상 상처고 그 진짜 내 인생을 함께 살겠다고 믿었던 남편은 남편인지 왼수인지 매일 삶 가운데 내 가슴만 긁어내고 그런 인생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과 같이 이 광야 같은 삶입니다 제가 목요일날 세미나를 갔을 때 거기에 참여한 분 중에 한 분이 영상을 하나 보셨어요 그 영상은 뭐냐면 북한의 가정교회 영상이었어요 저는 실제로 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듣기만 했었지 근데 그 영상을 보면 한 다섯 명이 나오는데 한 분은 전체적으로 이걸 막 조율하는 분이었고 한 분은 촬영하는 분이고 세 분이 그 영상에 보면 그냥 믿는 거죠 북한이라고 하는 집이라고 믿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왜 그걸 믿을 수 있냐면 벽에 그림이 이렇게 사진 초상화가 있는 거 보니까 아 이건 북한이 맞구나라고 느끼는 거예요 아마 몇 분은 그 초상화가 뭔지 쉽게 아시는 그 초상화인데 세 분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십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 내용을 이렇게 잘 들리진 않지만 들리다 보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는 기도입니다 뭔가를 구하는 기도고 그리고 신세 한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뭔지 모르지만 뭐 아무튼 뭔가를 계속 얘기를 합니다 한 19분 정도 되는 영상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 세 분이 무릎을 꿇고요 한 분이 벽에 있는 그 사진을 이렇게 띕니다 그리고 이걸 뒤집고 수건으로 이걸 이렇게 가립니다 그리고 세 분이 이제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분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 내용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중간에 신세 한탄도 있습니다 정부에 대한 비판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영상이 사실 공개가 되면 이분들은 되게 위험할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의 기도 중에 제 마음에 울리는 기도가 이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이 조선 땅에서 하나님 믿고 열심히 사는데 왜 삶은 나아지지가 않습니까 왜 우리 삶은 이렇게 어렵습니까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믿고 뭐 하면 좀 좋아지는 거 하나님이 계시면 뭔가 나아져야 될 것 같은데 왜 우리의 삶은 이렇습니까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이 기도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 기도를 들으면서 마음이 좀 아팠죠 근데 그 기도를 들으면서 뭐가 떠올랐냐면 우리 중국에 있는 성도님들이 떠올랐습니다 중국에 있는 성도님들이 저희가 수요일 날 나눔할 때마다 꼭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근데 목사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있죠 하나님을 믿는데 빙판에서 넘어져서 엉덩이하고 허리가 다쳤죠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자녀들이 이렇죠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술이 그렇게 안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합니다 그럼 제가 대답을 하죠 예수님 믿는다고 빙판에서 안 넘어지진 않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삶은 딱 그런 삶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중국에 살아가는 삶이나 한국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나 북한에서 살아가는 삶 잘 보면 예수님 믿으면 다 풍성하면 좋겠는데 예수님을 믿어도 오늘 말씀인 4장 1절 2절 말씀과 똑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내가 결단을 했지만 우리의 삶은 광야 같은 삶입니다 그냥 예수님 믿으면 천국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말씀은 광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누가 이끄셨냐면 성령이 이끄십니다 그리고 삶의 모습은 40일간 금식하며 줄인 것처럼 우리에겐 부족함이 항상 많은 존재입니다 근데 그렇게 광야에 간 인생에 누가 다가오냐면 오늘 말씀과 같이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3장 4장의 핵심되는 단어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시험하는 자라고 하는 3절의 표현입니다 사탄마귀라고 표현하지 않고 시험하는 자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를 시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탄마귀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들렸던 음성을 기억합니다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자라는 것을 듣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사탄마귀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와서 뭐라고 시험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하나님의 딸이면이라고 시험을 합니다 사실 이 3절, 4절의 짧은 말씀이지만 짧은 말씀 안에 잘 보면 조화롭지 않은 단어들이 있어요 이 단어들끼리 있을 만한 단어가 아닌데 그 단어가 3절, 4절에 등장합니다 그 단어는 시험이라고 하는 시험하는 자가 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떡덩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단어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잘 어울리지 않는 단어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가 갈등이 되거나 대치되는 단어들입니다 이 시험하는 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진짜 하나님이 너를 구원한 존재가 맞다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 이 사장 말씀을 읽어보니 아 시험이구나 라는 것을 너무나 쉽게 알지만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장에 있는 3절 말씀은 자연스러운 말씀처럼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시험하듯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 진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 아니 너 가난하게 사는 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너는 빚을 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데 왜 너는 가난하고 이렇게 빼짝빼짝 골마가고 있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아니 돌돌도 떡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문제가 해결돼서 좋은 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치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떡을 위해서 아들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이유가 떡 먹으려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겁니까? 마치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입합에 고깃국에 기와집에 비단옷 입는 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삶입니까? 하나님이 그걸 약속했습니까? 근데 사탄은 시험하는 자는 그렇게 시험합니다 근데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이 시험에 넘어집니다 그러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나는 취업이 안 되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나는 돈을 이 정도밖에 못 벌지? 왜 맨날 나는 고난이 닥치지? 라고 하는 것에 시험을 봤습니다 이게 첫 번째 시험입니다 마치 구약 성경에 있는 팔을 섬기는 자들 오늘날 시대를 따면 돈과 만몬을 섬기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시험에 사탄의 시험이 닥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4절 말씀인 신명기 8장 3절로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리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첫 번째 시험 내가 은혜를 받고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향해 네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성적이 그렇게 나오면 안되지 하나님이 찍어도 맞게 해줘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건 성적 올리는 게 아니고 밥 잘 먹는 게 아니고 떡 먹는 게 아니고 고기 먹는 게 아니고 비단옷 입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야 라고 시험을 이기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사탄이 그 얘기 나왔고 아이고 그렇구나 하고 떠나가면 좋은데 사탄이 지혜롭습니다 뱀의 지혜라고 할 만큼 사탄이 지혜롭습니다 어느 정도로 지혜롭냐면 여러분이 그냥 읽을지 모르지만 5절 6절 7절 말씀 보면 사탄이 얼마나 해주냐 한번 봅시다 5절 6절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으로 데려갑니다 그래 네가 말한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미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으니 내가 말씀 있는 곳 성전으로 데려갈게 성전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마귀가 이렇게 시험합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마귀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잘 보면 처음에는 인간의 욕망입니다 욕구 먹고 사는 문제와 같이 우리에게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돌이 떡덩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로 이기셨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는 거야라고 하는 말씀을 이기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마귀가 뭘 가지고 시험하냐면 그래 그럼 내가 말씀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게 말씀으로 시험합니다 10편 91편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갖고 시험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래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네가 아는 10편 91편에 보면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사자를 명하사 그들이 손 하나님의 천사인 사자들이 너의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끔 너를 붙들일 거니까 말씀대로 한번 해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럼 네가 한번 살아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한테 좀 보여봐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사태는 참 지혜롭습니다 그냥 단순히 세상에 있는 가치관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합니다가 아니라 말씀으로도 시험을 합니다 그러면 넘어지겠죠 그러네 성경 말씀 보니까 누구는 이런데 왜 나는 그렇지 않지 그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건가 라고 시험에 빠질 수 있는데 그렇게 지혜롭게 이야기하는 사탄을 향해 예수님이 7절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인데 뭐라고 하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아멘 사탄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정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시험합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겠지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인정에 대한 명예에 대한 시험을 합니다 그 시험은 그냥 단순히 세상에 있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할 만큼 사탄은 지혜롭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통일하게 말씀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사탄이 한 번 더 시험을 합니다 8절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귀가 이제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앞에는 잘 보면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되어 있잖아요 말씀으로 시험하지 말라고 그러자 마귀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다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단어가 없어집니다 시험의 단어가 없어지 우리에게 맞춰서 마귀는 또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두 개의 시험을 보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 걸로 주의 말씀에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자 그 단어를 쏙 뱁니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단어를 쏙 빼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절 말씀에 만일 내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앞에는 뭐였냐면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고 하는 시험이었다면 구절은 만일 내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는 겁니다 권력을 주겠다라는 거고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시험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에 대한 시험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0절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10절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나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10절 말씀입니다 떡을 얻기 위해서 부른 것도 아니고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부른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높아지고 권력을 받으러 부른 게 아니라 10절 말씀처럼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접하면 빙판길에서 안 넘어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면 삐뚤어진 아들이 20점 맞는 아들이 100점 맞으라고 부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면서 마음에 불편함이 하나 있었어요 그 불편함은 뭐냐면 많은 성도님들이 중국에 있는 우리 자매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떡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데 떡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높아지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 믿으면 좋은 자리 되고 리더가 되고 뭔가 하나 할 거라고 믿어서 나왔는데 그런데 그분들에게 보십시오 떡이 되는 거 예수님 믿으면 돈이 많이 생기는 건 마귀의 시험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게 마음에 불편했어요 그냥 인간적인 마음은 성경이 아닌 제 인간적인 마음은 그래도 떡을 위해서라도 예수님께 나오길 잘하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떡이 생기죠 오병이여 보십시오 풍성하지 않습니까 떡 먹다 보면 은혜도 받고 천국도 가겠죠 라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커요 인간적인 마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떡 더미에 나오는 것은 마귀의 시험입니다 떡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도 아니고 무엇이냐면 마귀의 시험입니다 저희가 송 목사님하고 주중에 만나서 얘기를 잠깐 하면서 마음이 아팠던 건 중국 내 어떤 분 공동체의 어떤 분께서 더 많은 돈을 주기 때문에 그곳으로 갑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이 아프죠 왜 마음이 아프냐면 그분이 떠난 것에 대해서 괘씸해서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그곳에 복음이 있는지를 모르니 하나님의 구원이고 복음이 있고 진리가 있는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는데 떠나신다니까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송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십시오 왜냐하면 나도 중국에 있어 보니 돈이 필요한 걸 아니까 가십시오 가서 신앙생활도 잘하고 우리한테 신앙생활하고 배운 걸 가지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도 증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을 좀 양육하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가시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시더라도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떡 때문에 부르지 않았습니다 돈 때문에 부르지 않았습니다 풍성함 때문에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뭡니까?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예배자로 살아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부르셨습니다 세상을 섬길 것도 아니고 돈을 섬길 것도 아니고 사람을 섬길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제 마음은 인간적인 마음은 저 역시도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에 여러분 다 부자 되십시오 다 잘 되십시오 다 성공하십시오 11조 막 천만 원씩 하십시오 어떤 분 1억씩 하십시오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아멘 하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 그 전에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면 그 전에 먼저 기억이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사와 축복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시고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부르셨구나 더 나아가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는 그의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은 내 삶이 그냥 온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야기하는 태초에 하나님이 선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는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라는 지식이 아니라 나도 창조되었다라는 거고 더 나아가면 나 역시 그냥 이 땅에 온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목적과 뜻이 뭡니까? 오늘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처럼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예배자로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함께 예배 공동체로 만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분명한 부르심 아!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부족하고 유한하고 필요한 것이 많은 광야 같은 인생에서 내가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만 경배하는 거구나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구나 그리고 주님만을 섬기는 거구나 라고 분명한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막에는 예수를 떠나고 전사들이 나와서 수정드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해피엔딩입니다 유한계시록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면 막 대접도 있고요 나팔도 있고요 인도 떨어지면 막 재앙이 있지만 유한계시록은 딱 제가 묵상하고 깨닫고 난 결론은 딱 한 단어입니다 아! 해피엔딩입니다 그 해피엔딩의 마지막은 마라라타 주위에서요 어서 오시옵소서 유한계시록이 정말 무서운 말씀인 것 같지만 아니요 유한계시록은 해피엔딩입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면 구원받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깊은 소식입니까?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왜 성령이 우리 삶에 개입하는데 우리는 광야 같은 삶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까? 그 이유는 11절 말씀입니다 뭡니까? 천사가 나와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위해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 생명의 삶을 위해 우리를 이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건 떡을 주려는 게 아니라 생명의 삶 더 풍성한 삶을 위해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며 구원과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당장 내일 엄마 돈 줘 뭐 뭐 사야 돼 학교에서 뭐 내래 하면 우리는 주요 왜 나는 언제까지 일해야 됩니까?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그 딸을 향해서 야 이놈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학교만 가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가 안됩니다 주요 언제까지 우리 집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저희가 어제 관리금이 나왔는데 관리금을 보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관리금이 많이 나요?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마 여기 중에 안 사람도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벗어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 역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삶입니다 근데 그냥 너희들도 나처럼 해 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해주셨고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비결을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여러분 개세만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띄워주십시오 3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하실만하거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돈 없는 것 좀 해결해 주세요 풍성하게 좀 해 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문제가 좀 없게 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실제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만일 하실 수만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분들 하실만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하실 수 있죠? 창조자 하나님이 그러니 예수님이 이런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고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기에 하나님 나에게 조금만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뒤에 기도가 우리에게 울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읽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이게 우리를 부르신 삶의 모습입니다 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하실 수만 있다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면 좀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문제를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이거는 마귀가 시험하던 것처럼 그런 것이니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나의 원이 있지만 나의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삶이 쉽지 않습니다 누가 보금 22장 42절부터 44절 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리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42절 말씀처럼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나를 부르신 목적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게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내게서 좀 이런 문제들 없애주십시오 나를 중국 땅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것이 아버지의 뜻과 목적과 섭리가 맞다면 나에게서 좀 이런 잔을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나자 43절 말씀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서 힘을 더하십니다 천사가 우리에게 힘을 더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떡이 필요하죠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필요하죠 여러분 제가 탈북민 사역을 할 때 가장 가슴이 아팠던 이야기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자식을 포기할 수 없으니 그 자식을 데리고 중국 땅에서부터 한국까지 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욕을 했대요 이 옆연내야 미쳤어 지금 한두 살 된 아이가 뭘 알겠어 얘가 울어서 우리가 잡히면 네가 책임질 거야 이 아이가 울어서 공안에게 붙잡히거나 너 때문에 우리가 다 하면 너 어떻게 할 거야 하면서 수많은 욕을 먹었답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그래도 내 자식이잖아요 나에게 준 생명이잖아요 엄마로서 어떻게 아이를 버립니까 욕이란 욕을 다 먹고 아이를 데리고 한국 땅에 왔어요 근데 아이가 자라고 초등학교 들어갔더니 어떤 현상이냐면 왜 엄마는 탈북민이야 왜 엄마는 한국말을 잘 못해 왜 우리 집은 이래 라는 얘기가 가슴이 찢어져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난해도 엄마로서 다 이길 수 있었는데 자녀의 그 한마디가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엄마가 부끄럽다는 겁니다 엄마가 탈북민이라서 학교에 같이 가는 게 부끄럽다는 그 말이 엄마가 가슴이 찢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까이 소중한 사람들도 인정받고 싶어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인정받지 못할 때 우리에게 상처가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왜 광야 같은 삶이냐면 단순히 돈만 없어서 광야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아끼고 사랑해야 될 존재로부터도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정말 내가 북한 땅을 떠나서 한국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삼으셨다면 이 잔을 좀 넘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자녀가 엄마의 마음도 알고 사랑도 알고 잘 자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얘를 데리고 왔는지 좀 깨달아서 아이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잘 자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은 그러나 내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처음엔 예수님이 죽었지만 이제는 내가 죽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처럼 이젠 나의 원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활의 삶을 고백할 때 오늘 말씀인 43절 말처럼 천사가 여러분에게 힘을 줍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결단하고 걸어갈 때 천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 삶이 그냥 완전히 해피엔딩이 아니라 44절처럼 어느 정도냐면 그 기도가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뭐가 같냐면 핏방울 같습니다 여러분 땀이 떨어졌는데 핏방울 같이 기도한다는 게 어떤 기도이겠어요 그냥 기도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고뇌하고요 진짜 신음하고요 어떻게 보면 기도 제목도 나오지 않아서 으으으 하면서 기도하는 걸 수밖에 안 될 거예요 제가 그 기도하는 걸 들었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냥 엄마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으으으 이거밖에 기도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듣는 많은 사람들 그냥 다 같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그 기도입니다 내가 뭐라고 외쳐야 되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수 없을 만큼 마음에 신음하는 그 소리 눈물밖에 나오지 않고 마음이 찢어지는 그 기도 앞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 기도 앞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십자가의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십자가의 길은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그것을 묵상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면 이렇게 걷지 않아도 되죠 하나님이시니 걷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게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기독교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삶은 오늘 말씀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의 기도와 우리의 노력과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에게 앞에 장례 이야기를 드린 건 뭐냐면 여러분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에 옆에 있는 공동체가 소중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지칠 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건 저번에 새벽 예배 때 간증이었는데 한국에서 제가 전세사기라는 것을 당했을 때 너무 마음이 아프다 왜냐하면 3억 4천 5백이라는 게 내가 어떻게 만들지 사기를 당했는데 이 돈이 내가 평생을 만져보지도 못했고 꿈꿔보지도 못했고 그런데 이 돈을 내가 사기를 당했으니 전세금을 받지 못하며 은행에 빚진 2억 5천을 내가 어떻게 갚지 은행 앞에서 나는 또 신용불량자가 되고 그때 저도 기도하는 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나한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피가 거꾸로 쏟는 게 뭔지가 막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떡으로 산다는 게 사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떡으로 살려고 부른 게 아닙니다라고 했지만 저 역시도 떡에서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에게 위로가 된 건 누구였냐면 중국에 있는 성도님이었습니다 중국에 있는 성도님들이 어려운 관대에 신앙생활하고 함께 기도해 준다라는 그 기도가 옥사님 어떻게 됐습니까? 라는 그 말이 저한테 위로가 됩니다 힘이 됩니다 그리고 돈보다 내가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아 하나님을 찾는 거구나 왜냐하면 제가 전세사기를 당하고 나니까 제일 먼저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제 입술에 감사가 없습니다 제가 이틀 동안 그걸 몰랐어요 불평불만 하나님 왜? 하나님에 대한 원망 사람들에 대한 원망 그 전세사기를 한 집주인을 찾아가서 멱살을 잡고 막 싸우고 싶은 이야기 보증공사를 찾아가서 정부를 상대로 막 소송하고 싶은 막 이런 마음입니다 제가 어느 정도냐면 그 담당관한테 나도 아는 기자가 있고 변호사가 있으니 한번 법대로 합시다 막 이렇게 할 만큼 막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목회자인 제 입장에서 그러면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내 입술에 감사가 사라졌구나 찬양을 부릅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이 찬양을 하루에 몇 십 번을 부르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 찬양을 할 때 저에게 들리는 게 뭐냐면 중국에 있는 성도님들의 기도였습니다 중부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린 떡에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인정받는 걸로부터 자유롭지 않고요 권력을 갖고 싶고 높아지는 것에서부터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기도입니다 기도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인데 그 기도를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제가 하나로 드림에서 나간 분을 보면 마음이 아픈 이유는 함께 기도하는 자가 있는데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떠나는 분이 마음이 아픕니다 물론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이룰 거라고 기대하는 마음과 소망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지만 축복하지만 이곳에서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는 것과 함께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은 내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인데 그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라 땀방울이 피방울이 될 만큼의 기도와 함께 그 기도를 할 수 있게끔 우리 주변에 함께하는 지체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교회를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 혼자 걷는 게 아니라 함께 걷는 지체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함께 걸을 수 있는 형제 자매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함께 걸을 수 있는 가족을 주며 감사합니다 믿음의 자녀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설교를 듣잖아요 그래도 십자가는 알잖아요 그래도 엄마가 기도하면 옆에서 조용할 줄은 알잖아요 그 자녀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함께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함께 사순절 기간 동안 기도하며 내가 원하는 삶이 있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라는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통해 십자가의 삶, 부활의 영광을 얻는 우리 하나로 드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사탄의 시험과 같이 세상의 것을 구하는 삶이 아닌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여 주시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하나로 드린 모든 자매님들 형제님들 성도님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려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감사하고 기뻐하며 영광 돌리지만 그렇게 부른 우리 또한 하나님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또다시 걸어가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적극적으로 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이 세상은 또다시 시험이 있고 마귀와 사탄 마귀가 있어서 우리가 또다시 세상의 걸로부터 시험을 받는 도시입니다 하나님 하지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이 이 땅을 걸어가셨던 삶을 묵상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시험에서부터 이기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시간대에 가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떡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의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여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온전히 고백하오니 하나님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그 목적과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구원 받은 자녀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 또한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십자가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는 고통과 고뇌와 하나님 단식 가운데 나가겠지만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승리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천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샘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 혼자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로 드린 교회의 성도님들 주시고 형제자배들 오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체를 오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 1호방부터 11호방 안에서 함께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가 있을 때마다 옆에서 십자가를 짊어주며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께 믿음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잘 세워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길을 따라가고자 하니 하나님 이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십자가 앞에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로 드린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하나님 신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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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